어때? 이쁘지? 난 엄마가 팔찌만 늘어졌다 근데 너 어디가? 아 나 현정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중 현정이? 뭐하고 놀았어? 어 학교에서 매미놀이도 하고 멀리뛰기도 하고 땅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학원 갔었는데 피아노? 응 오늘 학원 수현날 아니야? 아 너무 더워서 잠깐 가볼까 하고 있었는데 저번처럼 볼래? 그때 비밀이라고 했잖아 어? 저번에 보면 나한테 비밀이라고 했잖아 거짓말 했던 거야? 왜 그렇게 쉽게 현정이한테 말해줘? 아니 나는 그때 정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나도 그때 즐길까 봐 무서웠는데 같이 가준 거야 근데 현정이도 데리고 갔다고? 미안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정원아 근데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언제나 해도 얘기가 나에게 나에게 나고 싶을 거냐고 싶을까 나는